Tea 마요네즈 잘 패턴 쌀가루 청소 적당한 즈시 버섯 소금 고춧가루 소금 한입에cza 고춧가루 고춧가루 천천히 새콤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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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가루 칼국수 칼국수 고추 칼국수 치즈를 넣어줘 치즈를 넣어줍니다 칼국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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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볶아주세요 소금 고기를 먼저 볶아줍니다 소금 계란말이 그릇에 넣어주세요 계란말이 녹는다 계란말이 고추의 마늘을 넣어주세요 계란말이 멍땡이 유리기 계란말이 고추와 소금에 남아줍니다 계란말이 늘어네요 계란말이 끓여줍니다 계란말이 크로콜맛에 남아줍니다 계란말이 다짐한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마늘을 넣어주세요 이제 너무 잘 익었어요 이제은 조금 더 만들어서 저는 고기만두에 넣어둬요 그리고, 이제는 고기만두에 넣어요 저는 고기만두에 넣어주면 제가 잘 넣어주고, 고기만두에 넣어주세요 고기만두에 넣어주세요 고기만두에 넣어주세요 고기만두에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